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인데요. 제가 좋아하는 동생 방송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. 보성이, 보성이가 오늘 방송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프리카 플랫폼이지만 좋아하는 동생, 어떻게 보면 나를 많이 도와줬던 동생이라서 아프리카의 대통령 철국 씨랑 김은중 씨 운동 같이 하는 컨텐츠를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문종동 거의 도착 지점이고요.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프리카 플랫폼이 아프리카 플랫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